자기야, 우리 만난지 오래됐잖아 어, 오래됐지 우리 결혼은 언제쯤일까? 결혼? 난 내가 살게 나는 아직 어리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결혼하면 넌 어떡하라고 결혼이 사람만 한다고 되는 건 줄 알아? 아니 결혼이 현실이 필요하긴 한데 내가 살게 sera 야 그만 뛰어 막다를 걸먹어 그만 뛰어 나 전식했어 힘들어, 힘들어. 너 힘들지? 어? 죽을다, 죽을다. 좋아. 자꾸 와. 어, 좋아. 괜찮아? 어, 나, 나, 괜찮아. 큰일이 나는 줄 알았네. 나는 오빠가 있는 것만으로 좋아. 앞으로도 이렇게 지켜줬고. 맞아. 다행히 나는 오빠가 быстро.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뺏어? 내가 어떻게 된다. 이렇게. 뭐야.